오늘도 나연이는 낯을 가린다 오늘 혹시 10시에 하이체 낼 수 있어요? 나연이 머리 재워서 어떻게 해주세요? 진짜? 자, 고객도 안으로 리허설 하러 가고 있어요 예약당! 메인 홀에서 오늘 리허설 하고요 창작 아리랑이고요 오늘 아리랑이라는 공연을 준비 중인데 오늘 아리랑인가? 내일 아리랑인가? 무슨 아리랑이니? 이번에는 국악 국립관련학단이랑 같이 하는 공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분명히 요구사항으로 가까이서 찍어달라고 했는데 나 화장도 안했는데 괜찮아요 오늘 혹시 10시에 하이체 낼 수 있어요? 나연이 요즘 나연이 머리 좋아서 오늘 샌드실 올 것 같아 어? 진짜? 야 우리 빌붙자 요즘 머리 좋아 어딜 가나 누워있는 나 여기는 국악 연습실입니다 나 원래 항상 잘 되잖아 뭐가 잘 되는데? 아이라인 너 그런 거 또 찍지 마라 너 개념 없이 야 언니한테도 개념 없대 연습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오늘 그럼 A, B, C 오늘 해주셨나요? 네 A, B, C 다 내놓을 거예요? 오늘 저 옆에 무서운 사람이 나연이 행복해 보이네 진짜 나연이 친구답다 목욕하는 사람 타이밍 컷 컷 와, 국물이 외모에 빠른 사람 옆에 성함이 뭐예요? 저요? 한 나라요 아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웃기신가 봐 아 코까지 먹었어 배고프죠? 진짜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선거는 너무 잘생겼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왼발은 좀 왜 이렇게 좋아해? 어 국립국학원 예약당 무대 뒤에요 오늘 아리랑 내일 아리랑 어제 아리랑 집에 가고싶다 아우 진짜 개멋있다 할께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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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아침에 피곤해서 아우 너무 당 떨어져요 그래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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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블 흑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우 이거 뒷간고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진짜 친한 언니가 슈퍼마켓이라는 뭐 식품 뭐 이런걸 하는데 거기서 이거 팔아요 솔직히 안 봐봐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어렵네요 되게 싫은건 벌써 기분이 안좋아보여요 왜 웃죠?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연주에 임하실건가요 오늘 돈 벌어갑시다 역시 자본주의가 남은 괴물 맛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대표님이 좋아하겠다 기분이 어때? 천상의 맛이에요 배우해도 되겠다 진짜 쉬어선 안돼 아이들 모두들 자세히 앤디 로비 입장 대기 중입니다 팬 정장 고향 참여 최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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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주소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이 땅이여라 하주소서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이 땅이여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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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를 둔 지방에 보네 우리 주촌 우리 주촌 함께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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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촌 우리 주촌 함께 부르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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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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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